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 뉴스입니다. 2024년이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아이콘 영탁이 다시 한번 그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탁의 단독 콘서트 탁쇼3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15분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남기며 그의 압도적인 팬층과 대중적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번 단독쇼3 콘서트는 트로트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치열한 티켓 전쟁을 벌이는 경험이었으며 임해는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영탁의 콘서트는 항상 특별합니다. 영탁과 등장하는 순간부터 무대는 눈부신 에너지와 감동으로 가득 차며 영탁의 노래 한 곡 한 곡이 팬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번 단독쇼3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영탁의 무대는 관객과의 교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탁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탁의 탁월한 무대 매너는 언제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번 단독쇼3에서 팬들은 세심한 무대 연출과 더불어 영탁이 직접 참여한 음악적 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완성된 엔터테이너로 영탁의 무대는 음악과 시각적 연출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예술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올해 단독쇼3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이 장소는 한국에서 가장 큰 실내 공연장 중 하나로 2만석 이상의 수용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영탁의 인기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티켓 오픈 후 15분 만에 2회 차공연 무드 매진을 기록한 것은 영탁과 얼마나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영탁의 무대는 항상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도 그의 존재감을 잃지 않는 강력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관객들은 멀리서도 그와의 교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렬한 에너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독쇼3에서는 영탁의 특유의 감정표현과 섬세한 퍼포먼스가 돋보일 예정이며 팬들은 이미 이번 콘서트에서 영탁이 보여줄 새로운 매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오후 8시 영탁의 팬들은 한마음으로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임해가 시작된 지 단 몇 초 만에 티켓 창은 매진 임박이라는 메시지로 가득 찼고 단 15분이 지나자 모든 좌석이 매진되었습니다. SR석, R석, S석, 그리고 A석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좌석이 마련되었으나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좌석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번 닥쇼3 티켓 가격은 SR석 15만 4천원, R석 14만 3천원, S석 13만 2천원, A석 9만 9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티켓임에도 불구하고 영탁의 무대에 대한 팬들의 열망은 가격을 조월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탁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이기에 팬들은 티켓을 확보하는데 그 어떤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임해 직후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예매 경험을 공유하며 치열했던 티켓 전쟁의 순간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15분 만에 끝나버리다니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어요. 티켓을 얻기 위해 수백 번 새로 고침을 눌렀어요. 운 좋게 한 장이라도 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영탁의 콘서트 티켓의 매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탁의 공연은 무엇이 다른가? 영탁의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닙니다. 영탁는 무대 위에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실력을 보여주며 그의 무대는 항상 자릿한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닥슈 3에서는 영탁과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이 많이 포함될 예정이며 그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영탁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창조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탁의 무대에서는 관객들이 그저 듣고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탁과 언제나 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콘서트 역시 팬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예정이며 이는 영탁의 공연이 언제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닥슈 3지는 매년 큰 인기를 끌며 매진 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닥슈 3은 영탁의 커리어와 음악적 성장을 집약한 무대로 팬들에게 또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이미 지난 공연에서 영탁의 무대 매너와 섬세한 연출에 감동했고 이번 닥슈 3에서도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닥슈는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영탁의 무대가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탁은 단순히 노래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통해 팬들에게 감정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영탁의 음악적 세계관을 무대 위에 완벽하게 구현해냅니다. 이번 닥슈 3에서도 새로운 음악과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은 그의 진화된 무대를 눈앞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영탁의 콘서트는 왜 특별한가? 영탁의 콘서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입니다. 영탁의 공연은 단순한 무대 이상으로 팬들에게 감동적이고 예술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팬들은 그의 공연을 보고 난 후 한결같이 영탁의 무대에서 느끼는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의 무대 연출에 대해선 시각적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영탁의 콘서트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노래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영탁의 무대는 종합예술입니다. 팬들은 영탁의 무대를 통해 단순한 음악 이상의 것을 느끼고 그의 진정성을 경험합니다. 이번 닥슈 3에서는 영탁의 새로운 앨범 곡들과 더불어 기존 인기 곡들도 새로운 편곡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은 공연마다 새로운 시도를 아끼지 않으며 이번 콘서트 역시 새로운 무대 연출과 음악적 실험을 기대하게 합니다. 영탁의 팬들은 그가 항상 진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콘서트에서 매번 새로운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탁의 닥슈 3은 이미 티켓 매진과 함께 성공적인 콘서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단 15분 만에 전석 매진된 이번 공연은 영탁의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며 영탁의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완성된 예술가로서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진화시키며 팬들에게 매번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이번 닥슈 3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감동과 즐거움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며 팬들은 영탁의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영탁의 매력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 그리고 고민하다 Winter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